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는 데서 좀 주의해야 될 일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배우로서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유아인 우리 세대 함께는 익숙지 않지만 유아인 씨가 지금 아마 무슨 금지된 약품을 복용한 것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문화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냈습니다. 배우 유아인 상습 무슨 혐의로 출국 금지 경찰 조사 중 37세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뭐 금지 약품이죠. 상습 투약 혐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최근 유아인이 무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뭐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아인은 뛰어난 영기력으로 충무로에서 흥행보정수표로 볼린다. 향정신석 의약품인 머는 불법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진약들은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게 이제 지금 유명인들한테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유명인들의 불법 투약이 반복되는 이유.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여기에서 익숙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나이가 드신 나이가 드신 이제 의사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꽤 드시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임상 경험이 풍부할 때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본 거 아닙니까지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케이스에서 나올 수 없는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말씀이 수면제 뭐 집사람이 예를 들면은 좀 잠이 잘 안 오고 힘들어 하더라도 절대 의사로서는 자기 아내에게 수면제 를 처방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제가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병호 tv 를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분 말씀은 수면제 를 장기 복용하면은 필연적으로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습관절 수면제 잡수시는 분이 계시면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나이가 드시고 공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절대 수면제 처방 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면제가 그 정도인데 이런 종류의 약품들은 뇌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치겠냐 어마어마한 이런 타격을 미친다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실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분 말씀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아무리 뭐죠 수면 장애가 있더라도 수면제 처방 안 한다 이야기죠. 수면제는 자기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뭐 저는 숙면을 잘하기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고 그러나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뭐죠 영향을 미칠 겁니다. 뇌세포에.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은 화학약품 케미컬류의 그런 약품들을 그냥 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제도 자체가 약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좀 길게 봐야 된다 야. 길게 보게 되면은 이런 약품을 여러분 들 먹는 것이 그냥 사람을 바보 천 치로 만든다는 겁니다. 뇌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상황이 되는 거죠 .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방송에 와 가지고 말로 그렇게 그냥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박소연인지 만애인지 에휴 인생들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나그네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금지 약품을 왜 하냐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냥 다른 데 가서 방송 듣고 하면 되지. 참 보면 여러분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인간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세월을 그냥 낭비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만들어내 고 결국은 자신뿐만요 가족이나 공동체를 뭐 어디다 가난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좌익사상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좌익사상입니다 핵심이 딴 거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차고 나가겠다 이게 우익사상이라 않습니까 제가 우익사상의 표본이죠 자립자존 오늘 아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수면제라든지 이런 향 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 이곳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